4월 28일 중앙오션입니다. 중앙오션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기 전에 저희 카페 오시는 길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.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.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검색을 하실 때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2017년도 4월 26일 중앙오션 저희 카페에서 1100% 대박 주식 시리즈 31편 이날 상한가 친날 이날 시황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있습니다. 이 분석 시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 분석 시황이 궁금하다.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. 그러면 이 아래 꿈의 수익률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. 쭉 읽어보시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이런 구간에 급등하는 구간에 저희 카페에서 1250%의 수익을 가까이 냈었던 그런 종목 아닙니까? 한번 보십시오. 이 바닥 분석가 450원짜리에서 1250% 고점을 때려맞고 주가가 지금 하방 압박을 강하게 1000% 가까이 빠지고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오는 구간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세요. 여기에서 이날 제가 확대를 해가지고 보여드릴 텐데 일단 확대해서 보여드리기 전에 매물이 첩첩이 산중이다. 이 방송물을 보는 사람은 제가 그저께인가 상한가 치는 날 제가 분명히 거론했습니다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바닥에서 매수해서 2년, 3년 동안 홀딩하면 1000%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. 이런 종목이 지금 개미들이 작전 세력들한테 눈탱이 맞는 구간입니다. 이 구간이 제가 이 종목 그저께 상한가 치고 이랬을 때 제가 뭐라고? 며칠 전에 상한가 쳤을 때 이 종목 매물이 첩첩이 산중이다. 자 보세요. 여기에서 이 진한 녹색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이거든요. 여기를 한 틱도 못 올라가고서 때려 맞고서 어제 밀리고 오늘도 강하게 하방 압박 받잖아요. 이 종목 여러분들 조심하셔라. 개미들 눈탱이 치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가면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전재산 다 물리는 수가 있다. 450원짜리가 4,500원까지 갔는데 이 종목이 다시 450원 되지 말라는 법이 뭐가 있냐? 여러분들 사기꾼들한테 속으면 인생 폐가망신합니다. 제 분석 시향 정보를 자세히 보실 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석 자료, 이 분석 자료 여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클릭을 하시면 자세한 시향 분석 자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고점에 물리신 분은 나중에 피 눈물 흘리지 마시고 인생 폐가망신을 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세요.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올 시간이 없습니다. 고점에 물리신 분석 자료, 이 분석 자료, 이 분석 자료는 이를 찾기 때문에 따로 주신 분석 자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너무 지소를 찾아오세요. 이제 지금 피 아픈데스에서 Unter기인의 헷갈리시프로 따로 주신 분석 자료는 전국 자료, 이 분석 자료는 스틱스에서 온전히 제품이 있습니다. 예전 세 lambda, 이 분석 자료는 전국 자료가豆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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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